리뷰해볼까서 갖고싶었던건데 시계같은 느낌? 케이블램프에요 모래가 안에 들어있고 돌아가는 안쓰라고 있는데 너무 신기해보이고 예뻐보여서 돈을 했거든요? 돈을 했거든요? 해외 제품으로다가 오래걸렸어요 한국에서는 저렴하지 못하지 말고 돈이 너무 예쁘죠? 한국에서는 더 비싼데 해외선 따서 오래걸리더라도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 약간 유리느낌이라 철느낌이라 괜찮긴한데 여기가 깨질거같아요 견고하지 못한 느낌? 좀 불안한데 솔직히 좋아야 멍때리기 좋을거같아 연결하면 램프도 되는거같아요 여기다 연결을 해가지고 조명을 켜서 사면 될거같은데 일단 이건 치워야되죠? 치우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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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붓니가 되네 역시 약간 뭐라야되지? 좀 불안하다 했더니 붓니가 되네요 다시 묻히고 올게요 색상에 올려놨는데요 되게 이쁘죠? 근데 이렇게 꺼도 조명이 좀 밝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리모콘으로 줄일 수 있어요 이런식으로 밝게도 줄일 수 있고 체인지도 바꿀 수 있는데 약간 노란 조명 흰색 조명 백열등 백열등 이런 느낌 유저원 버전투 버전쓰리 두개만 있는건가? 헷갈리네 이렇게 생겼구요 저는 이제 눈이 아픈게 싫어서 조명은 적당해요 좀 밝게 줄여놓는게 이별거같아요 이런식으로 돌리면 돌아가구요 불안하긴 한데 모래몽학이 되게 좋고 이쁘답니다 저는 되게 예뻐서 마음에 드네요 더워 음 설명서도 들어있는데 조립할 수 있다고 나와있네요 조명이 너무 이쁘죠? 딱히 길게 설명해드릴건 없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모래가 떨어지는데 속도를 낼려다 줄었다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그것까지 할 줄은 몰라요 귀찮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예쁘다 모래몽떼이 때리기 딱 좋아요 다 떨어지면 이제 볼게 없죠 또다시 돌리는데 기름이 안에 들어있는 느낌? 이런식으로 우울했는데 보면은 좀 좋네요 근데 약간 허무하게 너무 엄청 예쁘죠 그것도 아니라 적당한 가격 적당한 이쁨 일단 저는 나름 만족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는게 더 이뻐요 확실히 결말 이쁘다 10점은 7점 만점에 5점 3점 그래도 좀 후하죠 반짝반짝거리는 모래가 되게 이뻐요 그래도 안쪽에 보시면 영상 자세히 보시면 반짝반짝하거든요 약간 요리에 찔리면은 드네카로운 작은 요리 이런거 안보일 때 눈에 갑자기 반짝거리는 엄청 아프잖아요 그느낌이라서 좀 두렵기도 한데 땜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소개시켜드리는 것은 오늘 영상은 오늘 영상은 약간 네모나면서 닥치면 불이 나오고 되게 초등학교 옛날에 좋아했죠 로블드 부만큼 추억이 되어있는데 아직도 하셨으면 하시겠죠 그리고 버튼을 누르면 노란북 기본 북이구요 오늘 여기만 되게 빛나서 여기는 전체적으로 무뎌 느낌을 못해주는게 좀 아쉬운데 컨셉이 그래도 그러니까 이거 이제 빨강 파랑 초록이에요 신기하네 이렇게 벽에다 걸 수 있도록 약간 이제 나갈 표현대가 있거든요 보면 잘 안보이니까 플래시가 좀 여기 이렇게 저 사실 표현대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벽에 걸면 되는데 사실 전 잘 모르겠어요 봐도 모르겠다는 바보같은 느낌 어쨌든 다른 만족하긴 한데 비교하면 가격이 비싼거에 위해선 좀 참여할수록 더 약간 그렇긴 합니다 그리고 다른거 소개시켜 드려야지 그리고 이제 완료해서 한 것도 같이 이 세계를 도착한거 아까 헤팩스 끼고 더 도착했거든요 요거는 이제 태블노트씨랑 큰일날 죄송한데 잘 구춘다는건 모르겠어요 참 진지로 이렇게 잘하는게 이런거 빼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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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전하는게 있을까나 이것도 프로토스키블르기 상태 그냥 되는건가? 아 여깄다 충전재 얘도 충전해야하나봐요 충전해야되겠지? 다른걸로 들어갈래나? 안돌아가지네 아까 마인크래프트 충전할때 저건 들어간다 충전하면 될 것같아 빨간분도 초록불이 되면 충전사 만료되고 이런거겠죠? 팔이 짧아서 위에가 올려놔야라 팔이 짧아서 위에다 올려놔야라 약간 충전될데까지 올려두고 얘는 버리지다 저희 계속 못알아들어요 두번째는 오메틀인데 다이어트를 시작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곰물.. 아까 다미츠드링크 먹어야 되는데 이거 버리겠다 곰물이 빠져있네? 일단 부자체 버리고 버리고 이것도 끼워줄게요 잘 끼웠고요 쇠고산 배출도 있지만 이거 왜 샀냐 일단은 데이지 디자인이 맘에 들고요 소풍갈때도 사기 좋은 사이즈 스마이터 아니라 플라스틱 아니라 소독도 되고 이게 그것도 저렴한데 통에다가 있다가는 제가 단빛질 수 있을 거 담아왔기 때문에 다른 통에다가 또 먹어야 되잖아요 나는 말하셔도 바꾸는 거 가 맞습니다 그리고 부와임도 여기 또 있어요 고투를 하나 넣었는데 좀 싸우려 해서 저렴합니다 하나 지금 황금부터 봐야겠다 공신이 그리고 천천한 보틀인데 아직 안타가 온도가 올라와있는 물을 그릴 수 있는 보틀이에요 물을 그릴 수 있는 보틀이에요 스테이크 제가 온도에서 못봐서 이게 뭔지 그러겠어요 천천한 보틀인데 물을 그릴 수 있는 보틀이에요 참 안겨있네요 있는지 몰랐는데 좋네요 스테이크 프레임th 스테이크 짛 식품 물을 채워야만 물을 채워야만 물을 채워야만 물을 Po-k 물이 Krul 물이 끓아지는 줄 알고 산건데 물을 채우는건 삶 Tips 슬픈데 뭔가? 실패한 느낌입니다. 저는 랄리에가 산거중에 진짜 실패한게 많이 없었거든요. 얘는 실패인거 같은데?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와야될거 같기도 하고 안되면 환불이라도 해야되나?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없네요 그리고 지갑 꼬리가 돌아가는 지갑이랑 고양이, 여우, 너구리 이렇게 돌아가요 꼬리가 뻑뻑해서 안돌아가긴 하는데 이런식으로 내 맘대로 꾸밀 수 있어서 좋아요 디자인이 지갑이고 디자인형이죠 새지갑인데 지갑에 저는 너무 안써도 금방 낡더라고요 많이 써도 그런가? 대비용으로 하나 샀어요 얘는 엄청 저렴해요 추천해서 마음에 들만해요 조금 빈티지 느낌 이렇게 이거는 사실 필요없는게 요즘에 예술품처럼 하나 샀어요 이렇게 모든게 매진이 정리해 하고 약간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오브저라고 배송되서 따뜻하게 있겠네요 근데 생각보다 지금 저 실패 처음 보거든요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바닥에 벌써 봄가분에 좀 나죠? 좀 만들 수 있긴 한데 이렇게 확실히 완벽한 레진 그리고 안에 골목 모양이 피라메지 상상이죠? 생각보다 실물이 너무 예뻐가지고 마음에 들어요 이전에 제가 레진을 산거였고 사무원서 생일 선물 받은 적이 있는데 잃어버렸거든요 하루만에 그래서 너무 마음에 아픈데 그 하늘 풀어줄만한 레진공이야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산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는 여기 블록스 키보드 블록스 이제 마우스도 있어야겠죠? 근데 이건 뭘까요? 얘는 뭔지 모르겠는데 충전하는 게 여기 있다 충전선 또 있네 마우스도 충전해야돼 그다음에 키보드도 충전해야돼 요기하는 게 어희만저만약이죠? 불편한데 불편한데 벌써부터 불편한데 여기 물 들어온다 두꺼두고 어떻게 탈 수 있나봐 얘는 왜 있는건지 모르겠네 아 그 태블릿같은데 컴퓨터같은데 끼워서 바우스랑 같이 해가지고 인식시키는건가봐요 그쵸 근데 이거 어떻게 끼냐 껐는데 끌 수가 가운데다 이렇게 하는건가 아 가운데는 꺼지는건가봐 위에 밑에는 뭘까요 밑에가 오픈인거 아닌가 헷갈린네 잘 모르겠네 일단 마우스 키워드 여기에서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거 하나 더 있어요 잠시만요 샀다 여기 있어요 음도도가 공염하시고 있는거고 빨대도 같이 있거든요 빨대도 세트해요 작은 컵 미유적인 컵 그런게 파스틱은 아닌데 정말 저렴하게 잘 샀어요 미니미미해서 욕력하고 딱 좋아요 그럼 여기다 제시오 이거 글 들어오니까 보여드릴게요 방아라방 너무 이쁘다 와우 미쳤는데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여러분 좋아 고맙다 탭 탭 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